아, 아니 지난주에 신곡 운다구를 발표를 하셨어요. 아니 근데 이 디지털 싱글 앨범이라고 했는데 네, 네. 세 곡이나 들어있어요. 예,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와, 거기다가 욕심이 많으신 게 확 티 나는 게 세 곡 모두 작성 작곡을 루나 씨가 하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와,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? 음악적인 욕심이 그냥? 아, 제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꼭 약간 제가 갖고 싶었던 가수 루나의 이미지로 가수 루나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좀 다양한 장르를 공부도 해보고 이번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야, 정말 분명히 이 세 곡을 발표할 정도면 더 많은 곡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그 음악에 대한 욕심이 크신 분들이 이 세 곡만 이게 작업을 하지 않거든요. 맞습니다. 제가 좀 작가들을 많이 괴롭혔죠. 아, 그래요? 자, 이 타이틀곡 운다고는 어떤 곡이에요? 일단 타이틀곡 운다고는 제 1기를 바탕으로 한 곡이고요. 아, 1기요? 네, 네. 1기 쓰세요? 네, 매일 1기 쓰는 게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 제 취미이자 좀 낚시예요. 근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걸 적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쭉 나중에 딱 볼 수 있잖아요. 네, 저는 그래서 타이틀곡 운을 꼭 앞에 날짜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도 가끔 봐요. 가장 열심히 했을 나이 때 내가 1기를 어떤 내용을 썼었지? 어떤 취미생활을 가졌었지? 이렇게 아니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매년 다르잖아요. 볼 때마다 좀 새록새록,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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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런 막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그러겠네요. 네, 이 곡 같은 경우에 너무 부끄러워요. 왜냐하면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쓴 곡인데 이제 겨울이었어요. 참 안 좋은 일들과 좀 슬픈 일들이 많았을 시기였는데 이럴 때 누구를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혼자 있고 싶고 네, 혼자 있고 싶고 뭔가 누구의 위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근데 왜냐면 그 이유는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한 불안감? 아, 혹시 그게 막 우울증까지 오고 그런 건 아니죠? 아, 우울증도 너무 심했고요. 아, 진짜? 네, 저는 그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아,이고야.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 뭔가 음악이라는 것이 그걸로 극복하신 거예요? 네, 음악으로 되게 극복을 많이 하고 일기로,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은 거기다 풀어버리셨구나. 그래서 한창 쓰다가 진짜 운다고 달라질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많이 울고 있었어요. 운다고 달라질 일 없겠지만 나는 진짜 그냥 실컷 울어버리고 싶고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나아지지 않을 거 아니까 그냥 내가 괜찮아져서 혼자 뭔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좀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이제 발표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자꾸 치유하고 이겨내고 해서 발표가 됐으니까 이 곡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이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음악과 예술로 치유를 받는 사람으로서 음악이 가진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운다고라는 곡을 들으시면 막연하게 아 노래 좋네가 아니라 뭔가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노래로 하여금 음악적 치유도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. 되게 예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힘든 거를 정말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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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승화하면서 만든 곡이라 그 마음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. 차곡차곡 담아놨습니다.